안녕하세요 모로라 랩입니다 네 축제의 나라 멕시코에서 열정 가득한 K-POP 축제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우리 멤버들은 축제하면 뭐가 떠오르잖아요? 네 축제하면 역시 멋진 퍼포먼스 댄스 아닐까요? 그쵸 K-POP 축제엔 멋진 댄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아니 우리 엔하이픈도 한 퍼포먼스 하잖아요 그쵸 멕시코에 계신 팬분들께 잠깐 보여드려볼까요? 하지만 아무리 멋진 퍼포먼스라도 여러분들의 함성이 더해줘야 완벽한 축제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도 신나게 즐겨주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엔하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